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이혜지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등 운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 보면은 광배 자극보다는 팔로 많이 온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등 운동을 자극 잡는 법 내 몸으로도 집에서도 간단하게 등 운동을 하기 앞서 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한 두세가지 정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포럼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 체중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한 공작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다 수건은 다 있으실까요 거의 다 보면 애플타운 할 때 여기서 여기서 어깨 등진 상태에서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얘가 등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미 걸어버리면 돼요 이 상태로 내버리면은 거의 다 팔로 써버리겠죠 여기서 일단 완산 상태에서 허끼를 내리는 상태 내려준 상태에서 수건으로 해볼게요 허끼를 일단 내려요 내린 상태에서 얘를 수건을 찢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 수건으로 해도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이 상태로 그대로 내리는 게 아니라 수건을 돌리면서 허끼를 뒤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쭉 중심으로 정의 지수 주로기만 해도 등이 자극이 엄청 나고요 왜냐면 얘를 올리면서 땡기기 때문에 가슴 쪽으로 들고 온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다 왔을 때 여기서 가슴을 더 열어줌으로써 가슴을 확장시키면서 더 가고는 걸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등을 완전히 등을 반을 접는다는 생각으로 어 이렇게 어깨가 들리지 않게 네 어깨 내리는 거 그죠? 그 상태에서 좀 수건으로 연습하는 방법 한 가지 요번에는 집에서 이건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거 맨트도 필요 없잖아요 집에는 이거는 이제 기비끈이랑 등 주방 등 전체 예 집중해서 동작을 해주시면은 자극을 전체적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프로브 스윙은 많이 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댕기는 거 그거 말고 수영하는 느낌으로 여기서 자세히 기비끈에도 긴장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비상되서 다시 전체적으로 등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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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전체로 등 전체를 이제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좀 많이 극대화 시킬 수 있어요 요 연습이 다 끝났죠? 그러면 이제 랩트도 안 들어가는 거야 요 방법을 사용해서 제가 운동하는 방법을 보여줄게요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의사항 요렇게 되지 않고 어깨가 이렇게 들리지 않도록 잡은 상태에서 어깨 뒤로 랩 보랭본 상태에서 다시 다시 자 요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팔 보다는 등에 좀 더 좌석이 올 거야 등을 진짜 오래 했다 싶으면은 일단은 어깨를 뒤로 보낸 느낌 어깨를 뒤로 보내면서 가슴을 확장 요구 되자 연습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제가 등이 넓어지고 싶었고 등 운동을 정말 못할 때 연습을 많이 했었던 동작들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요거를 연습하고 랩불 다운이라든지 턱걸이를 들어간다면 좀 더 많은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거야 요거를 이용해서 턱걸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등 운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등에 조금 더 자극을 느끼실 거고 또 주의하시죠 어깨 약간 내리는 거 어깨 내리는 거 그 다음에 가슴을 들어주는 거 기립근의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 요렇게만 하시면은 랩불 다운을 하든 턱걸이를 하든 등 자극을 평소보다 조금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끼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에 조금 더 집중해 주는 거 얘네들은 그냥 갈고리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너무 주먹을 또 세게 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제 전 안에 전 안에 조금 더 자극이 가겠죠 등 운동이라면 최대한 등에 등에 집중도를 많이 올려 줘야 되기 때문에 등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100% 다 등에 자극을 때려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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